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1시간 뒤면은 1시간 뒤면 퇴근인데 비와요 지금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쩜 좋지? 근데 5일 젤리 아까 비가 왔는데 비가 안옵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랙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딱 드론 꺼냈는데 비 오는 것 같아요 빗소리들려 우선 빠르게 해보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DJI 미니3 프로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1영상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해 하신 거는 미니3 드론 영상 옮기는 거 그거는 오늘 집에 가서 영상 옮길 거거든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웃겨 네 웃기더라고요 손으로 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이 있었고 손으로 착륙하는 거랑 하리마빠님이 했던 뒤로 액티브 트랙 여기 굉장히 경사가 엄청난 경사가 있는 난코스입니다 아마도 저기를 올라간다면 미니3 프로 굉장한 거죠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손으로 랜딩 하실 때는 높게 있으면은 내릴 때 내리고 있어도 잘 안 내려옵니다 슬금슬금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내려오진 않아요 지금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 내밀면은 랜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는 도중에 손을 내밀면 안 되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손을 내밀고 하시면 돼요 좀 그런가 내가 이렇게 랜딩하기 좋은 자리까지 데리고 오고요 손을 아래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비전 센서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슬프를 다운 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내려와요 다운 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랜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나서 얘를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드론을 이렇게 날리다가 데리고 왔어 왔을 때 내가 손을 내밀고 얘가 좀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버려 스로틀 그러면 내려옵니다 이렇게 손 착륙하시면 돼요 그냥 매우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트랙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액티브 트랙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저를 네모나게 클릭을 하시면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바닥에 보면은 사람으로 뜨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그러면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드론은 가만히 있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고개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에 트레이스 모드를 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나랑 일정한 거리 있잖아요 내가 얘를 2미터에서 고를 눌렀다 그러면 2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트레이스 모드에서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돌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물러나요 지금 뒤에는 언덕이에요 좀 걱정은 되지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H 누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다 언제나 그렇듯이 후방 센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갖고 그래 그래 내가 이쪽으로 몰아줄게 길 쪽으로 몰아볼게요 나무 사이로 오케이 근데 너무 가깝지 않니? 멈췄어요 지금 분위기가 요 나무랑 부딪힐 것 같아서 우선 멈췄어 여기는 좀 지나가 볼게요 지나가고 싶어도 지금 센서가 작동 중이라 지나갈 수가 없어 후진이 안 돼 후진이 안 돼요 전진 전진도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레이스 그러니까 액티브 트랙을 포커스 트랙을 끄는 거죠 저를 선택한 걸 끄면은 언젠 센서가 잡혀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딪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랑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지금 슬금 옆으로 가죠 저를 피해서 옆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센서에 장애물이 보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뭐 부딪히 일부러 부딪히려고 해도 부딪힐 수가 없어요 센서들로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 구간은 뒤로 이렇게 해도 뒤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센서로 판단을 했을 때 요기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끄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2m가 채 안 되고 위에도 2m가 채 안 되는 그런 곳은 지나갈 수가 없네요 후방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잘 됩니다 아마도 산에서 제가 이거를 사용한다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 정도 공간 되는 거 지금도 굉장히 짧은 머리이긴 해요 주변에 나뭇가지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안전한 느낌이긴 한데 이런 공간에서는 드론의 액티브 트랙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좁은 곳에서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배터리 엄청 오래가네요 지금 플러스 배터리인데 말도 안 되게 오래가네 아무튼 아우 더워 더워서 야야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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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더워서 드론 아래도 좀 가 있을게요 아 시원하다 아 드론 아래가 너무 시원해요 진짜 아우 나 100만원짜리 선풍기 뜨는 사람이야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디자인 미니3 프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신 실험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1일 1영상 계속 되니까 디자인 미니3에 관심이 있거나 디자인 미니3를 구입하셨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바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드론의 파일 옮기는 법은 여기에 SD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SD카드는 따로 사야돼요 그리고 요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밀면 나옵니다 요거를 빼서 여기 SD카드를 이더기로 컴퓨터로 보내면 돼요 음 그렇게 하면 되구요 또 하나는 미니3 기본 저장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연결하시고 전원을 넣으시면은 저장공간이 잡혀요 여기 보면은 음 저장공간 잡혔죠 맨 처음에 저 촬영했던 거 그게 있네요 처음 사가지고 처음 날린 날 1.3기가 1.3기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장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SD카드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넘기기도 합니다 뭐 알려드린 김에 그리고 도전기에 있는 어 마이크로 SD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누르면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면 되는데 재밌는 건 얜 위를 바라보고 되고 주로는 또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화면을 녹화할 거 아니면 SD카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조종은 잘 돼요 화면 녹화하면은 SD카드가 없어서 녹화가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SD카드를 장착하고 녹화하시면 됩니다 조종기 SD카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비 무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비에 있다는 거 보완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좀 무섭긴 해도 재밌긴 하다 참 대단하긴 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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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야 달가네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거미줄 아이고